16번에 나오는 4점짜리는 그렇게 무거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계산을 좀 3점짜리보다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쭉 흐름을 가져오면서 서서히 피치를 올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16번 보시면 로그 함수 문제네요. 함수 y는 로그 2x의 그래프, y는 로그 2x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는데 단선은 a, 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고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a, 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답니다. 일단 로그 함수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직접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볼 건데요. 이 녀석이 y는 로그 2x라면 일단 여러분들이 a와 b를 잡아서 중점의 x축 위에 있어야 하니까 대략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해놓읍시다. 그럼 얘가 a이고 얘가 b일 텐데 그 이 녀석의 중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랑 이거랑 어떤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당연히 여기 y값도 똑같겠죠. 그런데 a, b의 외분, 1대2로 외분하는 점 1대2로 외분하는 점인데 예를 들면 1대2로 외분하는 점이겠죠. 그랬을 때 그 점이 여기 y축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중점의 x축 위에 있다라고 하고 외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잡을 때 그림을 한 번에 정확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냥 직선의 방정식 형태였다면 선생님이 여기 중점의 x축이 있다는 거를 이용해서 이거의 x자표, 이거의 x자표를 각각 어떤 규칙에 의해 센스 있게 발휘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16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이 실수를 하기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특히 14번부터 18번까지는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 조금 귀찮더라도 문자를 직접 설정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풀이를 해보면 A라는 점을 그냥 A, 로그 2에 A로 잡자. 그리고 B라는 점을 B, 로그 2에 B라고 잡으면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2분의 A 더하기 B 이건데 뒤에 걸 지금 잡을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점에 x축이 있다는 거는 사실 x자표가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x축이 잇따르면 y자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y자표가 얼마니까? 0이니까.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 녀석을 했을 때 이 뒷부분이 0이라는 걸 이용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그 2에 A 더하기 로그 2에 B가 0인 건데 그렇다면 로그 2에 A 곱하기 B가 0인다는 것이고 로그 2에 얼마가 0이냐면 A와 B는 1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에 문제 풀기도 전에 A, B는 서로 역수관계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 녀석이 만약에 원점이었다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 알파, 알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잡아놓을게요. B는 A와 역수인 관계고요. 왜냐하면 지금 외분이라는 건 여러분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다랬잖아. 그래서 외분을 직접 구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1대2 외분이기 때문에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이 1에서 1을 빼시고 1에서 1을 빼시고 2 곱하기 A에다가 1 곱하기 B를 빼는 거였죠. 이렇게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이 1 로그 2에 B 여기서 고치겠습니다. 이것도 B 마이너스 2A죠. 이것도 B 마이너스 2 로그 2A로 고치겠습니다. 이 녀석이 Y축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X좌표가 0이라는 정보도 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번에는 B는 2A라는 정보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A, B를 구하시면 됩니다. B 대신에 2A 넣어볼게요. 그러면 2A제곱은 1이니까 따라서 A제곱은 1분의 1이라는 정보를 알아냈고 문제는 뭐 구하려 했냐면 A, B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기에 A로서 가능한 거 두 개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는 지금 여기 양수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콤마 로그 2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대입하면 로그 2에 2분의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B라는 점은 아까 전에 A, B는 서로 역수였기 때문에 얘가 루트 2분의 1이라면 얘가 루트 2겠죠. 루트 2 콤마 로그 2에 루트 2겠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A, B에 뭐 물어봤다고요?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얘는 다시 2분의 루트 2 콤마 로그 2에 원래는 이 루트 2분의 1이었으니까 로그 2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될 것이고 이 녀석은 루트 2였고 그 다음 얘는 2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되겠지. 따라서 A, B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시면 루트 2에서 2분의 루트 2를 빼면 2분의 루트 2만 남네요. 2분의 루트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면 1이 남죠. 1의 제곱 이렇게 정리되니까 루트에다가 이거는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치?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루트 2분의 3이 돼서 적당한 답을 찾아보면 2번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거는 살짝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번호인 거죠. 원래 16번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이러한 단서들은 보통 수학상 마지막 단어에서 학습을 하는 거지만 로그 문제가 나와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국사 época 한국국사 objet기 1 Isa